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반치는 개혼란의 시대 한줄기 밑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 시계 아 대단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인트로가 나간다고 해서 공들여 만들어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짜 능력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장현주 변호사님의 컨셉이 기가 막힌 거죠 선녀라니요 제가 진짜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 살았지만 진짜 선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대중들에겐 선녀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부끄럽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용기있게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기 쉽지 않잖아요 요새는 양심있는 법주인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더 탐사 얘기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사실 지금 혐의는 공동주거침입이었어요 주거침입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한동훈 장관 집에 찾아갔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은 법조계에서 봤을 때 주거침입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요 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도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심기경호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심기경호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을 그렇죠 이제 더 탐사가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 가서 촬영했던 게 생춘계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취재 방식이 옳았느냐 그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언론이 취재한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일단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일단 1번 그럼 두 번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영장이 기각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서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 영장을 쓰면서 내용들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범죄 사실을 소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에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속 사유는 아시다시피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부정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죠 왜냐면 그 주거침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와 관련된 상황이 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아 맞아 생중계 했어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의혹 자체에 그냥 증거들이 그냥 영상으로 송출이 됐는데 뭐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우려가 있겠습니까 또 cctv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주를 한다 이미 얼굴도 다 알려져 있고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도주 우려 관련된 얘기들을 쓰면서 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출입국 기록을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오 근데 이제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 그 광진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입 금지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광진구 기자가요 네 출입 금지가 됐는데도 예전에 이제 출입국 기록 그러니까 외국을 왔다 갔다 했던 기록을 대면서 네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건 뭐야 아니 근데 출입이 출국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전에 기록을 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외국은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적어도 그런 얘기를 끌어다 쓰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돼야죠 예전에 이 사람이 수사를 받는 중에 외국으로 나갔던 경험이 있다 이러면 그럼 수사 중에 외국으로 도피할 위험이 있으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해외 자유의 문제 이것도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해외 여행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해외에 나갔던 출입국 기록 하나 정도 없는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면 해외에 나갔던 출입국 기록만 있으면 다 도주 우려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런 거 봤을 때는 수사권의 남용인 것이고 우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수사가 원래 원칙인 거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원칙은 임의 수사 그러니까 이런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해 주기 위해 분재합니다 그게 헌법의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 수사잖아요 그럼 그 강제 수사권을 정말 필요할 때 최소한 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국가 폭력이 되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피 흘려서 그동안 갖고 온 형사사법 시스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형사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탄생한 건데 그 안에서 이런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떳떳한 모습인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괘씸죄에 걸려있잖아요 터탐사는 그 전에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한 7시 반 녹취를 보면 김건희 씨가 알아서 손볼 거야 그 대목이 있고 알아서 손볼 거야 그때 줄리 의혹을 보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첼리스트 술자리 참여했었다 거의 뭡니까 로펌 변호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오늘 출연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게시체로 찍혀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영향을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더탐사 측이 두 가지 혐의인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은 주거침입 그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술자리 의혹 제기입니다 술자리 의혹은 결국에는 이제 명예훼손 이미 고소도 당했으니까요 명예훼손죄 관련된 건데 그래서 지금 더탐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15번 했다면서요? 10번이 넘어가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많은 수치죠 저도 이제 일선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고소 사건이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국민들 평범한 시민들이 고소하고 뭔가 억울한 일 당하셔서 고소했을 때 경찰에서 과연 이렇게 나서서 열매벗인 압수수색도 해주고 중범죄자들인가요? 그러니까 막 구속영장 청구해주고 과연 그렇게 해줘 거니까 언론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보도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얼떼 뻔 했다 이야 진짜 이건 저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라고 좀 보여줘요 자기 거론을 해라니 까불지 말고 그렇죠 사실 보도하지 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죠 문 대통령이 그 말 했잖아요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 마치 지침을 준 것처럼 된 거죠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고통이 무언지를 보여주기 위한 압수수색들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사실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수사권 남용이고요 사실 뭐 항상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 법과 원칙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사법 시스템 맞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사 사법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고 안 넣고는요 수사기관 검찰이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누구는 사법 시스템 안에 넣어서 흔히 말하는 대로 탈탈 털면서 가고 누군가는 사법 시스템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봐주죠 그 유명한 사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렇죠 F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되면요 과연 사법 시스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시스템 안에서 당당하게 대처해라 라는 말이 과연 공정한 말인지 근데 별권 수사를 별권 수사 또 구속영장 재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아주 끈질이야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거침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가 뭐 재검토 또는 재수사를 해 본 후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를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면 조금 체면을 구기잖아요 어우 창피해 그러니까 이제 할 때 하는 말이 아 뭐 수사를 보강해서 재청구할지 검토하게 해 보겠다 이거는 그동안 이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 재청구할 가능성도 저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고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요 실제로 이제 재수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주거침이 관련된 부분은 기각이 됐지만 네 네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수사해서 구속사회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건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장관님과 장관님을 너무나 불쾌하게 만들었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법 시스템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라 라는 말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법 시스템 안에 넣는 거 네 검찰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수사할지 말지 여부 그리고 기소할지 말지 여부 재량권 기소 독점권 검찰에게 있습니다 과연 공정합니까 우리나라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의 역사는 사실상 일제시대하고 그다음에 독재정권 박정희 때 이후부터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걸 개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번에 검찰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대상 또 그렇게 뒤지더니 대선 자금 뭐 하더니 갑자기 성남FC로 바뀌었어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 소환 요청을 받고 소환 통보가 뭐 와서 소환 절차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성남FC권이에요 네 성남FC권은 이미 작년 9월에 공범들이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공범으로 이미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요 네 작년 9월에 공소를 제기하면서요 두산 건설과 네 당시 성남시 실무자 두 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모자로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예측은 어 그러면 네 9월에 이미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네 10월, 11월에 소환 통보가 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성남FC 수사는 거기선 더 이상 뭐 얘기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대장동 수사가 글쎄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이 뭐 돈을 얼마를 받았고 뇌물을 받았고 428억을 약속을 했는데 그 지분을 그냥 저는 그냥 사실적으로는 428억의 1호의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저수지라면 돈이 필요하면 그거 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굳이 그 428억 그 지분은 말을 못하고 굳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돈을 만들어달라고 굳이 해서 뭐 8억인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중간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또 1억 얼마를 또 배달 사고를 내고 자기 부인차 사줬다네 네 참 뭐 그런 논리인 상황이죠 그리고 김만배 씨가 나와서 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암초에 걸려 그렇죠 김만배 씨는 천하동인이론 내 거다 내 거야 그분 없다 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런 중에 이제 1월에는 성남FC 관련인 것인데 성남FC는 사실 이게 굉장히 법리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건이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사실관계 싸움이라기보다는 법리 다툼인 것이 결국에는 간단하게 성남FC에다가 돈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요 그래서 제3자인 성남FC가 뇌물을 받았다 라는 건데 성남FC가 뇌물을 받았다 시민의 구단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아 성남FC 시민군단이 뇌물을 받은 거구나 그렇죠 기업으로부터 네이버라든가 그 기업으로부터 그런데 광고인데 그게 뇌물이야 광고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제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들이라는 법적인 큰 허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질의한 법률 공방 쟁점들이 생겨나고 상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성남FC의 기업도 광고를 받아서 성남FC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구단을 운영하니까 그렇죠 저도 성남FC 팬이거든요 네 김남일 감독이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 하여튼 그런데 그 덕분에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인 이득을 받았다 그건 열심히 잘하면 지방자치장들은 다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이득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좋은 일을 해서 옳은 일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구단이 돈을 받았다 그 뇌물을 받았다 라는 말로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논리가 무색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받은 이익은 사액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0원이라도 받았나요 없으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누렸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성남FC 거는 이제 법리 다툼이 좀 지리하게 갈 거라서 이건 한 축이 있는 거고 대장동호흡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 그렇죠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10원 한 장 사탕 하나 받은 거 없다 증거를 대라 근데 항상 증거는 뭡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남욱 변호사랑 같이 돈을 주었는데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 들었다 아니 이게 뭔가요 김만배는 그런 일 없다더라 없다 근데 그 말조차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줬다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직접 쓰는 걸 알고 있다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얘기들은 없거든요 전원들이 대부분이고 추측이나 본인들의 의견인 것이지 그러면 사실 법조계에서는 네 과연 김용부 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증거를 검찰들이 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넘어 이재명 대표가 그 사안을 알았거나 용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과연 지금 있었다면 검찰이 얘기를 안 했을까 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럼 이제 대장동도 털었는데 없어 청남FC도 애매하고 뭐 잘 나오는 게 없어 무슨 사건을 또 기다리고 있을까 이재명에게 또 있어 원호사 대납 사건 아 쌍방울 그거 지금 쌍방울과 KH 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과 수색을 하고 있죠 KH 그룹은 지금 알펜시아 다마구호 관련해서도 최근에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년인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 마약범죄 이런 거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폭 얘기를 합니다 뭐 백주대납의 조폭이 정치인들의 뒷배를 받아서 기업인 행세하는 거 막아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가 봐도 쌍방울과 KH 그룹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검찰에게 좀 어떤 수사 어떤 매뉴얼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아 남의 부시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제 쌍방울 가는 거구만 변호사비 대랍으로 그쵸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일단 대표로서는 1월에 뭐 지금 소환 통보에 응한다 당당 임하겠다라고 이제 기조를 밝히셨기 때문에 일단 이제 나오는 거 그리고 검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스모킹 거는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또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 제가 나라 이름은 지창하긴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뭔가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네 이제 파견하겠어 우리 한국으로 가서 너희들 검찰의 조작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와라 응? 연수 보낼 거 같아 그 검찰 연수원으로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노우라고 했잖아요 네 가짜뉴스면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딜 압수수색하지 그럼? 화이트하우스를 그거야 뭐 잘 판단하셔서 한동훈 장관 또 미국 갈 일이 또 생겼네 영어 잘하시니까요 아 영어 잘해요? 네 영어가 잘해서 뽑혔다 뭐 이러니까 자 세 번째 이제 간단하게 달아볼까요 참 윤석열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명이죠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갖는다 그렇죠 이제 김영수 대법원장 9월에 만료되고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1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도 임기가 올해 만료되는 분들이 두 명 더 계시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두 명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사법 권력 재판부의 어떤 구성원 자체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김희경 의원님 계시니까 제가 좀 압축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사실 지금 예고편을 이미 우리는 봤어요 오석중 대법관 임명 됐잖아요 근데 그 국회에서 통과 됐나요? 그럼요 지금 통과가 돼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오석중 대법관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버스기사 그거 네 800원 횡령 판결이죠 그게 뭐였냐면요 버스기사님이 400원씩 400원씩 두 번 800원을 횡령 참 이런 액수에 횡령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횡령을 하셔서 해고가 됐습니다 회사에서요 그랬더니 이 해고 너무 부당하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노동이나 이런 데서도 800원으로 해고하는 건 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해고는 부당하다 라고 해준 거를 이 오석중 대법관이 당시 재판장일 때 행정법원 재판장일 때 800원 해고 정당하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행이 252억 원이었습니다 252억 원 횡령했고 그런데 이번에 사면돼서요 14년 6개월형 면제됐고 82억 벌금 미납 면제됐습니다 이명박의 꿈이 이루어졌어 그렇죠 그런 MB는 사면돼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됐고 800원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버스기사가 해고가 돼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분을 해고하셨던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대한민국 이게 2022년 대한민국의 2023년이죠 현실이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암울한 것이고 오석준 대법관 이 판결에 대한 논란 말고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술친구로 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오석준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판사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앙지검이랑 서울고등법원이 서초동에 있는데요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술도 자주 마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화에서 출세하려고 하면 일단 술은 기본인 것 같아 장비라 선생님 죄송한 얘기 음주 좀 하십니까? 저는 술을 그래도 잘 먹지는 못하는데요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럼 자격 요구는 좀 되네 리스트에 보러 가네 연락이 없네요 발탁이 안 돼서 문제인데 그래요 저도 술 먹을 수 있는데 발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 진짜 무섭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물망이 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들으신 건 없죠? 아직까지는 보도나 이런 거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좀 시기가 남아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일들이니까 그렇지만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정말 그런 지배 엘리트로써 우리 사회의 갑력함만 대대로 해왔던 분들이 하게 되면 사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판부 특히 법원은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농단이 있었을 때 국정농단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받았던 건 사법농단 사태였어요 저도 직업이 변호사니까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니까 그래도 변호인이 피고인 방어권을 지켜주면서 재판에 가면 법원에 가면 그래도 법원에서의 판결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겠지 라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이 사회가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그게 무너지면 사회는 폭동과 갈등과 대립에 투쟁의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법관이 되실 분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실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판결문 본인의 이름이 담긴 판결문이 영원히 남습니다 역사에 남고 영원히 영원히 기록이 됩니다 네 그 잠깐의 어떤 유혹 같은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네 본인의 양심 이거 진짜 굉장한 문제네요 대법관 2명과 헌법재판관 2명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사문부를 국회에서 이거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러면은 조중동에서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백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발목 잡는다 발목 잡는다 또 생 난리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기로는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 때까지 동의가 안 되고 그냥 끌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들도 나와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24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때 이제 국회에서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국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라면 우리 김희경 의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 씨 인턴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어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음 주에 봐요? 어우 제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쑥스러워서요 그래도 한 번만 좀 더 틀어주시면 안 돼요? 첫날이니까 제가 팔자에도 없는 또 이렇게 선녀랑이요 아 정말 장비지 한번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틀었어요 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반지던 대협 혼란의 시대 한 줄기 밑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시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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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